ㄹㄹㄱ 오밍지 아... 아... 어... 소리가 이럴수 오밍지 족아... 족듯이 슝슝같이 ㄹㄹ 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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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밍지 난다 날살이 다르다 김춘야! 뭐야 난 딱해 김춘야! 아... 김춘야! 쭈! 김춘야!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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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3차 여러분, 조금 더 큰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차 2차 2차 3차 3차 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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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너야 너야 첫날의 비교 속이 너야 첫날의 비교 속이 너야 너야 준비를 위하여 1, 2, 3 함께 갑니다 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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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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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번쯤에 들어가 정신영 정신영 자, 연기합니다. 서른 더욱 지해 더욱 정돔 더욱 정돔 더욱 지해 악불한 리가 됐습니다. 위클링! 위감된 파워, 파워 누가 날 볼 때 헤드에 스르륵! 위감된 내 파워, 파워 더 깔치지? 천두에 가진가 위감되었습니다. 위감된 파워, 파워 위감된 파워, 파워 위감된 파워, 파워 이리와 같이 이리와 같이 이리와 같이 이리와 같이 이리와 같이 저번주에 가장 파워 브리키의 느낌이 개장됐습니다. 봉화! 이리와 같이 이리와 같이 경태소 이리와 같이 이리와 같이 저번주에 봉화 선수의 유동자로 봉화 선수를 찍으면서 느끼기 위해 가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갑니다! 마지막에 우리 선수들의 멋진 서브 에이스가 남을 수 있게 나오는 음악이 있습니다. 박수 두 번! 에이스에 롯게 찌르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서브 에이스 함께 갑니다! 렛츠 대크 에이스 렛츠 대크 렛츠 대크 렛츠 대크 렛츠 대크 배웠습니다. 미래를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일전자에게 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